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현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하셨나요? 저도 오늘 부대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부대찌개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끊고 있다. 부대찌개 맛있겠죠? 햄도 많이 들어갔어요. 두부도 넣었어요. 국물이 어떤가 볼게요. 우와 굿. 우와 정말 맛있어요. 이거 내가 만든게 아니구요. 제가 만든거 30% 70%는 판매하는거 냉동식품 있죠? 그거 오늘 샀는데도 맛있어요. 음 맛있다. 이 부대찌개는 여기다 라면을 넣어서 먹어도 되는데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유튜브 찍느라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꼬치인데 이거 맛있다. 이거 꼬치인데 이거 꼬치만갖다. 이거 매워 진짜 매워 매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 와우 맛있다 와 맛있다 맛있다 아 목에 걸렸어 아 목에 걸렸어 음 와 맛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으니까 좋더라구요 음 음 음 굿, 베리 굿 맛있게 먹어야지 제가 여름에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가을이 오니까 입맛이 살아난 것 같아 땡겨 요즘에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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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역시 부대찌개 너무 맛있어 아 으음 으음 음 음 아 맛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음 음 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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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너무 길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루하시다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대찌개 먹방을 하게 되서 정말 영광이구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음식 맛있게 드시구요 건강하시구요 항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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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